아스라이누님께 할머니라 그랬어 와 내 성사용 아니야 내 성사용 아니야 킹님이 아스라이누님께 할머니라 그랬잖아 어? 와 개이득 아스라이누님 손자 생겼다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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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손자 생겼는데? 개이득이잖아 이정도면 왜 개이득이 아니야? 아 놀리는거 아니야 개이득이잖아 아무도 안그랬다 아냐아냐 킹하며님이 했다니까 킹하며님이 했어 이분 원래 말 맞나요? 네 저 대박이에요 저 시험볼때도 혼잣말하다가 조교님한테 쫓겨날뻔했어요 그 뒤로 좀 고쳐지나 했는데 방송하니까 도졌어요 감사합니다 원딜이야? 오케이 원딜이다 아 베이는 좀 그렇고 아 이즈리얼 밴했네 이즈리얼 해야되는데 이즈리얼 딱 하면서 바로 내 솜씨를 보여줄 시간이고 딱 하면 오 형 이즈리얼이 한거에요 형이 한거에요? 맞춰봐 맞춰봐 내가 했지 우와 형 이즈리얼 똑같아요 하면서 바로 성대모사 발휘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아깝군요 자 이번판 아까 징크스 했고 베인 했고 요즘에 좀 각광받는 원딜러가 뭐있지? 룬특성 바뀌면서 이 원딜러 진짜 강해졌다 이런 원딜러 뭐가있지? 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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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치 자야 퀸이어퀸 원딜 원딜 자야가자 베인 우르고 자야 케이틀린 자야 자야가 좋은가보네 자야간다 자야가자 좋아 오늘 댄스 파티다 진 진 아 진 자야가 많았는데 이런 세상에 어? 좋았어 좋아 알았어 알았어 자야랑 진이랑 많이 원하니까 내가 오늘 두개 합쳐서 간다 어? 바로 진자야 진자야 캐리한다 바로 여러분 입에서 그 소리 나오게 합니다 바로 가봅시 봐보도록 합시다 자야 왜 없어 근데 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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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야 여깄다 오케이 저번에 했잖아 그들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자몽이가 오빠 방송 하도 많이 봐서 예상을 하는 거겠지 정말 다 컸다 자몽이 어? 다 컸어 좋았어 이거 다 가고 좋았어 그리고 했던 드립은 또 하면 안됩니까? 재밌는 건 다시 주석 써야죠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아껴 쓰고 나눠 쓰는 또 그런 버릇이 있기 때문에 했던 드립도 다시 한번 합니다 좋았어 그니까 여러분들 했던 드립 쓸 때 바로 유행어다 유행어다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분들이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어요 어 이거 스킬 순서 아 선마구나 Q부터 올리고 오케이 오케이 E W Q 순으로 좋았어 올릴 때는 Q E W 올리고 오케이 좋아서 간다 고고고 좋아 미션 신청 어떻게 하나요? 아 신청 완료되셨습니다 어떤 미션이죠? 킥하면 꼬리다 C? 어 원래 대기순번이 많은데 오늘 제가 BJ BJ 힘을 발휘해서 킥하면 꼬리다님 바로 바로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미션이죠? 10킬당 10개요? 아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동태님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이번에 꼭 이기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10킬 500개 내 미션 보라고 알았어 아 그니깐 아 그니깐 아 그니깐 왜 멘서 줬는데 왜 왜 재접했어 뭐 뭐 보고 왔어 또 뭔데 내 미션은 뭔데 승리시 적팀 포함 킬수 1이면 500개 고 적팀 포함 왜 왜 내가 적팀 포함 1등을 해야되지 왜 적은 적이잖아 적은 나와 상관이 없는 관계인데 우린 적인데 왜 적팀 포함이야 우리 팀만 우리 팀 안에서 우리 팀 안에서 경쟁을 하는 것 그것이 선의의 경쟁이잖아 그럼 하지마 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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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깐 한다는 소리를 길게 말하는 거야 장황하게 결과적으로 한다는 소리야 오케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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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10명 중에 1등 그것은 별거 아니지 좋았어 많은 수능을 보는 친구가 전국 단위로 경쟁을 하는데 난 10명 중에 1등만 하면 돼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간다 난 행복합니다 하이님 미션 주셔서 간다 바로 간다 바로 간다 딜량 1위 300개 그러면 이거 종합하면 뭐야 딜량 1위에 그 다음에 최다 킬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딜량 1위에 최다 킬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잖아 킹님이 주신 거 10킬당 10개 무시하냐 아냐아냐 자몽아 무시하는 거 아니야 자몽아 할거야 그것도 할거야 어 10킬 500개 그러면 10킬 510개야 하하하 대박이로구만 어 510개니까 쉽게 할 수 있겠구만 자몽이가 또 이렇게 또 이 미션을 쉽게 만들어 주는구만 고맙다 자몽이 고맙다 가자 좋아 좋아 오 렌가 이거 스킹 새로운 스킬이다 와 좋아 좋아 자칫 다 죽을 수 있었는데 최저 손실을 봤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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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은 희생 지렸다 새크리파이스 지렸다 자 정글러의 표본 그렇지 그렇지 정글러의 표본 니 입으로 하면 안되는건데 이런 세상에 그래그래 가보자 좋아 시간에 도착했구만 오 쏘나 이거 저거네 이거 쏘나 날미잘 쏘난가 그 이름 뭐야 이거 디스코 쏘나 한 번 더 쳐줄게 그렇지 먹을 수 있지 큐 그렇지 피 안달고 좋아 맵 가릴까요? 아니요 맵 안 가려도 돼요 마치 직원분 같네 사장님 맵 가릴까요? 좋아 오케이 다 먹었다 좋아 아 아 못먹으면 안돼 아 실망하지마 다음걸 다 먹으면 되니까 네 여러분 12시가 지났습니다 추천이 리셋됐는데요 어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패밀련 미션 또 걸어도 돼요? 어? 팬클럽 가입해야 미션을 걸 수 있어 아직 신용도가 신용도가 팬클럽 가입이 안되있어서 미션을 걸 수 없다 지구야 팬클럽 가입부터 하자 알겠지? 아 아는 왜 미션을 걸라고 했던건 팬가입도 하게 되는거 아냐 이 녀석 그냥 미션만 걸라고 했구나 그래 무슨 미션이야 여러분들 꼭 돈이 있어야 미션 거는게 아닙니다 그냥 거세요 제가 안 읽을 뿐입니다 아니 못 읽는거지 게임하는거니까 그냥 걸어주세요 여러분 해물이가 했으면 하는 것들 그냥 걸어주세요 제가 지나가다가 들르겠습니다 좋아 민홍만세님 10개를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민홍이 만세다 아 무리하지마 무리하지마 친구야 이걸로 먹어야 일단 1호 그렇지 1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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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판 까비까비 대신 은비까비 해달라고 알겠어 친구의 작은 부탁 형이 접수했다 은비까비라고 까비까비 대신에 좋아 용인 용인의 용인님께서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 좋아 야 이걸 못 먹어 까비까비 은비까비 아 이걸 못 먹어 톡박 평 평 평 평 큐큐 평 평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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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좋아 안 돼 개자 해 전멸 안 죽어 이게 왜 죽어 이게 왜 죽어 겨울이라서 얼음아살이라 계절 발 받았나 아 이게 왜 죽어 진짜 어이없네 어이없네 이게 왜 죽는 안 죽는 안 죽는 각인데 그치 이상하다 아 특성 때문에 아 그래 그래 특성 때문에 죽은게 조금 더 신빙성 있겠다 어 계절 발이면 억울하지 아 집중공격 그래서 죽었구나 와 집중을 잘하는 스타일이네 아이 잘하네 가자 고고고 야 자야 이거 잠깐만 자야 근데 여러분들 정수약탈자 선택 맞죠 진짜 못한다 와 자아성찰 죽이시네 나한테 하는 소리는 아니야 왜냐면 1데스 했는데 진 못한다는 못한다는 가능해도 진짜 못한다는 말이 안되기 때문이야 1데스 했는데 어떻게 진짜 못한다고 그래? 그냥 못한다고 그래야지 어 이거 이거밖에 못봤으면서 세상에 5분만 봤으면서 이런 세상에 조금 성격이 급한 스타일이시군요 시청자씨 좋아 2선 맞이 좋아 소나 조심해 안될 것 같아 안될 것 같아 렝가씨 좋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하핳 챙겨듣지 마세요 아 이런 세상에 이틱을 찾아나겠습니다 아 어 왜 기탈이 안나가냐 와 미쳤다 와 미아핑 임마 두번이나 쳤는데 왜 못봤어 자야 진짜 너 임마 씨야 그거 임마 사실이야 진자야 이 자식이거 그걸 왜 못봤어 자야야 아 정말 이건 답담하구만 자야 좋아 충전용 물력 하나 사겠구만 GG 제가 방역해드리겠습니다 히히 히히입니다 잘해보자 이거죠 가자 자 아냐아냐아냐 이길 수 있어 걱정하지마 딜량 1등 할거야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친구들 이겼다고 보면 돼 걱정하지마 내가 자리를 뽑았다는건 이겼다고 보면 돼 걱정하지마 친구들 뿅뿅 뿅뿅 하 하 집중 노노노 오오오오오 야 너 왜이렇게 오바해 자꾸 하지마 이거 자꾸 오바하는데 아이고 아이고 이거 진짜 오바해가지고 이거 싸우면 안되는건데 아이고 자야 집중한다메 친구야 그것은 싸우면 안되는 각이었어 소나야 인정할건 해야지 우리 성인이잖아 매너게임하자 친구야 너도 알고있잖아 너도 알고있는데 괜히 서운해서 괜한 마음에 부난 마음에 그러는거 아냐 CS 이 녀석 CS만 오지게 치고 있어 그럴 수 있지 소나가 그럴 수도 있지 소나가 서운함에 그럴 수 있지 어 그럴 수 있어 말좀 거 같은예쁜 같은팀끼리 예쁘게 해주세요 와아 마오카이님 예쁜말 전도사 좋다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소나님 탑 가세요 어 어 어 아 개존못 아 아 아 아 와 이런세상에 이런세상에 너무나도 뻔한것에 다하겠다 야 이거 안나오겠네 정수사탈자가 나오기 심각한데 단검일단 하나 가야겠다 아냐 아냐 단검일단 하나 가야겠다 단검가봐 1300원 모아야돼 조심해 조심해 아 이런세상에 까비까비 아 아이 은비 꼬비 다했어 다했어 형이 너의 약속이 기억났다 이렇게 약속을 조준해서 해물 퍼져낸게 여러분들 우주카난의 업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 개피인데 궁극기만 있으면 딱 잡을만한데 이게 좀 아깝네 히탈 6레밀이다 드디어 좋았다 자이라님 13게임 승률 23%인 이유를 알겠음 누구 말하는거야 자이라가 누구야 자이라 없는데 아 자야 나 말하는거야 나 13게임 승률 23%야 그래? 왜? 좋아 왜왜왜왜왜왜왜 누구야 누구야 탈론이야 설마 탈론은 아니야 다행이야 좋아 미드로 가자 3대8이라 우리가 6번을 죽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네 자르만 오고 있고 피하고 오케이 다녀와 나에게 맡기고 다녀와 친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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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힐 제발 살아라 제발 물약 먹어 아이고 나의 힐 힐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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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제 2차타옴 있는데 친구들 친구들 2차타옴 있는데 그렇지 마우카이 내리바 보이고 좋다 이거 스턴 걸고 싶은데 스턴을 못 걸어 그게 어 졌다 이거 걸 수 있다 여기서 걸어야지 이제 가 가 가 와 이거 아깝다 까비까비 안되는 건 빠지고 자 보자 렌간님 살려야 되는데 포장 쓰고 전멸 아 아깝다 아 가지 말 걸 그랬다 괜히 갔네 오케이 그러면 bf 나왔지 bf 조금씩 하면 풀려 조금씩 조금씩 하면 돼 살금살금 앞으로 가자 살금살금 그 작전으로 가는 거야 알겠지? 그렇지 그렇지 대답 좋고 아 이거 아깝네 큐평 일을 하세요 그거 하고 있어요 속보 기자 왕님 조금 답답하시죠? 근데 자야가 답답한 거 제가 답답한 게 아니고 전 하나도 안 답답한데요 자야 얘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사실 이게 사람만 컨디션이 좋아야 되는 건 아니야 챔피언도 컨디션이 그날그날 다르거든 오늘 자야 컨디션이 안 좋네 반응속도가 별로야 누구도 내 앞길을 막을 수 없어 좋아 간다 레드 먹어라 친구야 다텀 한 번 밀자 잘리는 거 아니야? 일단 가보자 지금 남 탓인가요? 왜 남이라고 생각하세요? 저 서운해요 자야가 왜 남이야? 이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진짜 서운한 소리를 나네 간다 대박이다 이거는 E 맞추면 그때 들어가야 돼 아 이거 안되나 아 이거 안되나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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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폭박 들어가고 마무리 제발 그렇지 꺄아 드디어 폭스 성공이다 잡았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동안에 한 번도 못 잡다가 잡았잖아 잡고 죽었잖아 그동안에 계속 그냥 죽었는데 이번엔 잡고 죽었잖아 발전 대박 나이스 매우 발전적이다 좋아 이렇게 발전하나 캐리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어 잡아요 잡는 거 아니야? 제드가 오케이 개굿 어 제드 잘한다 이게 근데 제드가 킬 많이 먹어도 사실 불안한 게 있거든 근데 적팀이 적팀도 암살자인 탈론이기 때문에 가능성 있어 가능성 베리나이스야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마오카이가 나스어스보다 잘하고 있어 둘 탱커 중에 탱커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해물이가 잘해주면 이번 판 이긴다 해물이가 잘해주면 이번 판 이겨 간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1킬이라는 거 봤으니 자야겠다 아이고 아스라이드님 이거 봐 아스라이드님은 항상 현명하신 게 해물이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 그렇기 때문에 1킬한 거 보고 만족하시고 미소를 먹은 거 자러 가시잖아 여러분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어요 좋아 좋아 어깨 오는 거 아냐 나 죽는 거 아냐 아 아리꾸나 아리꾸나 아리 있으면 안 죽지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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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애매하구만 야 이거 애매하구만 차라리 기동성이 좋으니까 랭 랭가 낚시하려고 하고 나쁜 자식들 나쁜 자식들 여기서 공속 공속 한번 올려줘야겠구만 이거 좋았어 공속 올라가는 소리가 들린다 좋아좋아 잡을 수 있어 제드 궁극기 베리나이스 마오카이 빠져야지 마오카이 빠져주고 제드 궁 뿌직 애 안 죽었다면 소나가 마무리 소나가 마무리 제드가 WW 와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런 대상이 변수가 맞아 와허 궁극기 피한거 좋았고 빠져 빠져야지 마오카이 빠져야지 어 이러면 2대2 마오카이 체력 회복 됐구요 들쑥날쑥 마오카이 체력 좋아 LC가 한다 LC가 한다 알람시계 역할 좋았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좋아 좋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이 더럽게 안먹어지네 좋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힐자타운 밀었지 탑에 4명 있네 와 개피 슈퍼 개피 탈론 아깝다 누구야 나사스 나사스라 이거 탑으로 올라가면 미드가 밀릴거지 나사스한테 난 최대한 이거를 막아주는게 좋은데 오케이 이걸 막아야겠다 나는 줘 오 줘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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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닌탑 안갈꺼야 아 갈꺼야 가야지 당연히 가야지 친구야 아 지금 닌 상황은 신은 신발이 뭐가 있단 말인가 지금은 닌탑이 딱이야 좋았어 계절마다 그리고 상황마다 어울리는 아이템이 있는데 어울리는 신발이 있어 여름에 쪼리를 신는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 닌자타비가 짝이지 왜 소나가 뭐라 그랬는데 아 소나 정치한다고 괜찮아 괜찮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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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다 가자 렌가랑 함께 한다면 뒤로 오는 것도 잡을 수 있겠는데 이거 뒤로 오는거 한번 낚시해볼까 좋아 일단 자르마 잡아주고 좋다 나사스까지 이쪽으로 가자 아 동선 지렸고 일로 오는구만 동선 지렸고 일로와 나사스야 나사스야 어서오세요 좋았어 어씨 안 먹은거 지렸고 좋아 아무것도 안했으면 안 먹어야지 좋았어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사회지 아무것도 안했으면 안 먹는거야 좋아 사회의 냉철을 맛봤다 좋다 사회생활 지렸고 좋아 좋았지 여기서 쓰면서 평타 여기서 일을 딱 하면서 속박하면 못하면 그냥 궁극이 있다 여기서 우리 덥을 쓰면서 좋았어 따봉 받았다 죽음 한 번을 따봉 받았으면 이것도 뭐 나쁘지 않지 좋았어 따봉 지렸고 좋아 닌자타 면허사 닌자타 면허사 주고 그 다음에 아 치명타 치명타나 가야지 싸움꾼의 장갑 좋았어 내 진정한 싸움꾼으로 거듭난다 간다 좋아 뭐라고 제사밥 먼저 먹으라고 조언 조언 감사합니다 꼭 잘해질테야 좋았어 좋아 다짐해줍니다 꼭 잘해질테야 가자 레드 렌가하 렌가하 렌가하에게 양보할테야 하하 쏜아 쏜아 이 녀석 너도 임마 한몫했다 내가 말리는데 임마 너 임마 너 임마 바텀 버리고 임마 어 나랑 놀기 시작하고 원딜 안 키우고 임마 얘네한테 붙어가지고 임마 데스 임마 안하고 있는거 몰라 내가 모를줄 알고 이 자식 니가 제일 나쁜 놈이야 하지만 나는 너한테 뭐라고 안할거야 팀원 분위기 망치게 되니까 이 녀석 나의 어른스러움에 감사해라 좋아 좋아좋아 간다 야 메시도 똥살때 있는데 일반인은 오죽하냐 어 마오카이 이 녀석 태양불꽃망토 니가 나의 태양이 되어주는구나 고맙다 고맙다 우와 간다 뿅뿅 뿅 뿅 뿅 마카 하하하하하하 아이고 우리 자야 잘 먹지 아이고 잘했어요 어 바론 먹자고 햇바론 햇바론 먹기 딱 좋은 날씨구만 햇바론 먹자 햇바론은 꽤 추울 때 따뜻한 따뜻한 햇바론 호호 불어먹어야지 호호 빵가든 햇바론 간다 햇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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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다가 먹지 좋았어 먹다가 잘못되면 이제 쏘다 덧타겠지 살포지 정치해 줍니다 오는 말이 고할 가는 말이 고운 법이야 좋아 그거봐 와 이런 세상에 아니 녹턴 조지자고 난 녹턴 쳤다 쏘나 왜 바로 쳤어 다음엔 그러지마 좋았어 이 녀석 지금부터 나의 피해복수 들어간다 지금부터 피해복수 들어간다 좋았어 좋아 좋아 하하하하 아 정치룰 아니에요 정치룰 아니야 봐봐 어차피 가만 내두면 나한테 정치할거란 말이야 그럴거면 내가 조금 더 긍정적이게 정치를 하는거야 다음부터 그러지마라고 하잖아 쏘나 그렇게 안하잖아 그러니까 팀원들을 위해서 긍정치를 하는거야 여기서 2로 가득가비 자 가고 있는데요 오 손빵 아 손빵이 안됐네 자 가고 있는데요 뭔가 하는게 없는거 같은 느낌 아 제맛이야 콩콩 캉 아 좋아좋아 이겼어 대박 좋았어 좋고 좋고 지렸고 내 편을 하면서 말린다 와 와 제드 지렸다 제드 지렸다 제드 지렸다 마오카이 탱킹 나이스 좋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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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 쏘았다 제드 봐줘야돼 아아 제드 지리고 좋아 어 좋아좋아 렌가 딜탱판단 좋다 좋아 어땠소 나 외롭지 너만 칭찬 안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녀석 이 녀석 나를 적으로 돌리면 너만 칭찬 안해줄거야 이 녀석 나쁜 녀석 하하하하 잡아 잡아 저금 잡아라 걸려라 제발 걸려라 아구 아이고 까비 좋아좋아 와딩 와딩 여기 와딩 하나 너만 봐 어후 제드 잘 해 워 궁극기 나이스 와 궁타이밍 개굿 가인이면 웬만한 걸 들어갈만도 안 Sang email 저렇게 왕급 조절을 잘해 흐 그러게 우리 믿으라 지 얘 쿵 없잖아 좋았어 어 쿵은 없지만 Cult's 녹턴이 있었네요 이것은 변수였고 그 변수에 저는 죽음을 맞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따뜻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해물파전 힘내라고 격려의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격려주신 만큼 제가 절대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를 도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거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쉬워요 해물파전 아이고 귤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굴비처럼 맛있는 맛있는 채팅 감사합니다 라시크님께서 여기서 18개 선물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좋아 팔키릴대스 씨버시 이거 절대 짐이 안된다 우리 팀원들에게 아주 면목 없는 일이야 우리 팀원들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잘 탑승하도록 하자 좋았어 예쁘게 탑승하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가져야 될 격목 중에 하나인지 가자 너 턴 조져버릴 거야 아이 고마워 랭가 나는 슈퍼미니언을 없앨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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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가라면 양보할 만하지 랭가 더 먹어 아이고 랭가 또 미니언한테 이런게 우애지 이런게 우애야 진짜 원빌 하지마셈 그렇게 한 캐릭씩 안하다 보니 눈을 떠보니 다섯 캐릭만 하고 있더군요 그때 느꼈습니다 내가 챔피언 탓이 아님을 제발 오 살았다 마무리 좋아 그렇지 이거지 소나 어 뭐야 어디갔어 뭐야 이거 여기있다 여기있다 느려지고 그렇지 버벅킹 개구 나 답답해 그렇지 그렇지 좋아 나 애교가 통했다 좋다 바텀 밀어주자 가자 좋아 좋아 지금 승리 당해버리고 일보 직전입니다 야아 아이고 우리 힘 당한다 야 이거 가는건 어때 이거 살려줘 그냥 빠져 알았어 오케이 개굿 야 다 개핀데 이거 빠져 여기 잠깐 대기 와도 없어 개굿 와도 없어 빼 빼 빼 빼 빼 오케이 오케이 뺀다 노턴 이거 14레벨 야 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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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오케 가다 가다 오케 아헤헤이 야아 하하 대박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렌가는 힘이 난데요 그래서 옆에 있어 줬어요 좋아 좋아 탈롱인다 탈롱 오케 우리 씨앗을 남기고 왔구나 아이 씨앗 없네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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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야 야 포위명을 좁혀 이리로 오게 오나 포위명 그렇지 너 임마 넌 죽었어 나도 빠르다 너만 빠른게 아냐 임마 그렇지 렌카 개군 이리로 와라 와라 잡아 궁 써 봐 임마 궁 써 여기서 손빡 까비까비야 까비 interieni поддержанные 아하 피해주고 좋았어 말로만 피하는 건 개군 야 여기서 힘 파워미사일 좋아 이거지 파워미사일 좋았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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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탄 이겼도 개군 나이스야 좋아 이렇게 이기는건가 이론게 승리하는건가 승리했습니다 승리! 좋아! 이거 봐봐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팀이 잘하니까 이기잖아요 이겁니다 팀이 잘하니까 이기잖아 마오카이 명품 리더십이었다 딜랭 볼까? 어우 딜랭 10명 중에 1등하기 미션이었지 꼴등은 아니다 좋다 꼴등하진 않았어 좋았어 아 얘들아 수고했다 얘들아 수고했다 그리고 소나야 나 많이 서운했다 자칫 서운한 마음에 좀 넌 아직도 아직도 나한테 야 너 진짜 자야형 멘탈만은 1등이야 너가 1등이야 너가 1등이야 어... 야 인마 바텀이 2명인데 너랑 나랑 합친 딜이 내 딜이지 인마 어? 우리 팀 아니야? 우리 팀 없냐? 우리 팀원들 딜 다 합쳐서 나누기 5한게 우리 딜이지 인마 너 무슨 개인적 마인드야 어? 이 녀석 반성해 반성해 수고했다 수고했다 반성해 어... 우리 다 합쳐가지고 우리 다 합쳐서 나누기 5한게 우리 딜이지 무슨 소리야 우리 팀인데 우리 팀인데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가 묻혔어 어디 안 묻혔어 라시크님 18개 선물 감사합 습서님 팬클럽 가입 민홍 만세님 또 팬가입 강원도 감자님 사전제약 감사합니다 아이고 냉노날드님 트티커 감사하구요 고맙습니다 아아 영상에 저번에 주신거 아 제가 이거 쪽지를 또 개인적으로 보냈었는데 아아 동감동 해물님 저번에 영상에 626개와 아니 626개와 500개 2160 2126개를 주셨거z거든요 다시 한번 감사한 인사드립니다 제가 또 댓글 확인해 보고 쪽지로 감사한 인사를 드렸었는데 동감동에 diese 또 들어오셨구나 감사합니다 동감동씨 동감동씨 아 Зд lecture 나오셨네 중계방에 계시네 중계방에 계신 분이 우리한테 앗 동감동씨 아 중계방에 계신거 아니네 나가셨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퀵비 한 장 보내드려야지 감사합니다 동감동씨 본방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저번에 동영상에다가 주셨거든 근데 동감동씨가 어 이 미션을 걸어주셔 모르겠어 어떤 미션인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동감동씨가 어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방송하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떤 그 긍정적으로 방송한 그런 미션을 해서 그 미션을 성공하면 이제 또 동영상에다가 별풍선을 주시더라고 파란곰놈님 별풍선 7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이고 파란곰놈님께서 별풍선 70개 선물 감사합니다 저도 퀵비어줘요 해물님 어이 미르스틴 쉐키님 아 죄송해 아유 저 다 드리고 싶은데 또 해물이의 해물이의 재산이 유한하기 때문에 또 아쉽게 됐습니다 파란곰놈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녕히 자러 가세요 곰놈님 오늘 또 구독하기도 해주시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몽이 저 드립 실화인가 왜 중계방에 나없음 아 본방과 중계방 차이가 뭐예요 중계방에 나없음 그것도 차이점 중에 한가지죠 어 또 본방에는 또 본방에만 오는 애청자분들이 있다는 점 어 우리 또 본방에 있는 친구들과 여러분들 또 담소 나누고 어울리는 게 아 정말 재밌거든요 아 또 본방으로 오시면은 또 아 그러한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Dan